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K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또 선망하는 명품 명품의 사전적 정의는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 번 명품으로 안착한 경우 디자이너나 직원은 바뀌어도 브랜드 네임은 절대 불변 영원히 유지하게 되죠 오늘은 명품이라는 이 단어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이름이 실력을 검증해주는 가요계 명품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룹 포맨 4기 하은씨 요셉씨 한빈씨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포맨 세 분 나와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포맨의 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맨의 요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맨의 한빈이라고 합니다 포맨의 4기 신상 포맨입니다 명품의 신상이에요 신상이 명품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떤 조합으로 어떠한 디자인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이 패션계에서도 굉장히 값어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가장 신상인 21년 SS 상품으로 나와서 지금 FW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은씨랑은 사실 친하고 그전에 불우의 명곡이나 여러 곳에서 노래하는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도 하는 몇 안 되는 후배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젯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초로 진이라면서 좀 잘 봐달라고 우리 요셉씨의 친구 아 네 조환지라는 뮤지컬 배우가 새벽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 네 너무 설레어 하고 떨려 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그 친구가 제가 롤 할 때 말고는 연락 안 하는데 요셉을 잘 부탁한다고 하길래 제가 좀 챙겨드릴까 하고 무엇보다 한빈씨는 우리 처음 뵙는데 네 우리 녹화 전에 화장실을 같이 썼기 때문에 아 누구보다 중요하죠 화장실 동기 이미 다 친해진 마음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맨이라는 이름 굉장히 익숙하시고 또 노래들도 히트곡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사기에 대한 이 멤버들에 대한 소개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파트로 어떤 어떻게 뽑히게 됐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아니 포맨은 사실 이게 신인 가수들 그러니까 보컬리스트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 중에 포맨에 들어갔다 하면 일단 실력은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고 들어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으로 치면 대기업 들어간 거죠 삼성이나 LG 이런 데 들어간 거거든요 포맨에 들어간 세 분 오디션 같은 걸 보고 들어간 거죠 포맨 오디션이라는 거는 딱히 없었고 딱히 없었고 저희가 이제 윤피디님께서 애초에 저희를 회사로 데리고 오실 때부터 이거 되니? 이거 되니? 이거 되니? 이거 한번 보내줘볼래? 라고 하시면서 그냥 연락을 자연스럽게 주고 왔다가 그래 계약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사실 공교롭게도 요셉이랑 저랑 같은 고등학교 이렇게 옆에 정말 대각선으로 신호등 하나 차이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계약 날짜도 또 똑같은 날짜예요 어느 날 이제 계약을 하러 오면 돼?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형이 있길래 어? 형 오랜만이야 진짜 반갑다 형 오늘 왜 왔어? 나 계약하러 왔어 어? 형도? 나도? 이렇게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학교 다닐 때 두 친구는 노래 잘하는 걸로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쵸 그때 당시에 이미 유행했구나 이 친구는 사실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던 친구라서 지금도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흑인음악 동아리에 있었고 그리고 형은 이제 그 바로 그 신호등 건너편 그 학교에 이제 보컬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저만 연줄이 없네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 친구가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아 이 친구 노래 너무 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한 달 뒤에 회사 오니까 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빈 씨가 동영상에서 보고 있다가 저도 이제 한 번 만나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돈가스 먹다가 갑자기 대학하러 갈래? 이러셔가지고 네 이러고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 영상이었는데 너무 잘하길래 제가 보여줬는데 회사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다들 사실 뭐 실력을 좀 검증받고 스카웃이 된 거네요 감사하긴 오디션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긴 모은 거네요 모은 거 어벤져스처럼 포맨 4학위와 오늘 발라드의 민족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의 민족에 사실 포맨의 노래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추천을 직접 받는 거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포맨 노래들이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우리 포맨 4기분들이 생각할 때 포맨의 추천을 할 만한 혹은 애정하는 곡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고백이라는 노래 아 아 띵곡이죠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윤네시 피디님께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실 때 프로포즈로 작곡을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 너무 잘 만드는 노래고 진정성이 또 있고 그 노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누씨가 그렇지 저희 도련님이세요 도련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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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이 뭐 조선시대네요 아 도련님이세요 계급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모습이 계시는 느낌인데 어쨌든 너무 귀엽죠 그 윤누라는 친구가 태어나게끔 한 시작이 사실 그 고백이라는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자 발라드 민족 포맨 4기 멤버들과 함께 오늘은 명품 발라드 그룹들을 만나볼까 해요 그래서 명품 발라드 그룹의 역사잉 오늘은 ing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명품 발라드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포맨처럼 이름만으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멤버는 바뀌지만 이름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룹들 만나볼게요 이 팀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아 여기 약간 그룹이라기보다 크루 같은 느낌인데 토이 한번 가죠 아 토이는 아 진짜 이거 뭐 정해진 멤버 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크루처럼 아 그렇죠 보컬들이 자유분방하게 변화를 가지면서 이 유희열이라는 작곡가의 색깔을 표현해 내고 있는 그룹입니다 토이 1994년에 1집을 발매했고요 그리고 라이브 프로젝트 음반을 포함하면 총 11개의 앨범을 선보인 그룹입니다 자 토이의 보컬들을 나열하면 이게 한국의 가요의 역사가 됩니다 조규찬 신해철 이승환 윤종신 성시경 이적 김현우 김형중 조원선 윤상 루시드폴 김동률 등등 거의 뭐 대표적인 보컬리스트 대표적인 유희션들의 이름들이 토이 안에 다 수록이 한 번씩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아름다운지 좋은 사람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아름다운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OST로 세븐틴이 또 불러서 요즘 친구들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고음이 사실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김현우 선배님이 워낙 또 발성이 탄탄하게 고음을 해주시는데 우리 포맨 지금 멤버들 같은 경우는 고음 파트를 따로 맡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저희는 평준화가 고음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높은 음역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 이제 포맨의 조건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최소 3억 돈은 찍어야 한다 세 분 다 고음을 또 각자의 색깔로 낸다면 또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이 팀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부활 이건 또 밴드계의 크루 같은 느낌입니다 부활 발라드 그룹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사실 록밴드 중에서 발라드 노래로 사랑을 이렇게 오래 받기 쉽지 않은데 명곡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부활 1985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디엔드 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부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따라서 그래서 계속 부활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선배님도 부활로 찍길 참 잘했다 이게 잘 되었을 때는 부활한 느낌이 나고 조금 사랑을 못 받았을 때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부활하겠다 무언가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부활 이때 보컬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김종서, 이승철, 정동아, 박완규, 김재기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멤버가 여기도 신상으로 다시 구축이 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최재민, 김태원, 최우재, 박완규 이렇게 딱 게로지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곡 93년도 사랑할수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집이었고요 타이틀곡입니다 기억상실이라는 이 3집의 타이틀곡으로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고 김재기 보컬의 유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드라마틱하게 많은 분들이 아주 절절하게 이 노래를 듣고 지금도 기억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제 90년대나 MG세대로 넘어오면 유튜브나 동영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게 또 기록이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력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80년대 당시에는 소문으로 들어야 돼 어느 학교에 누가 레전드래 들으면 귀에 피가 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모은 거예요 이제 김태원이라는 전설의 기타리스트가 보컬에 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했던 보컬 중에 김재기라는 보컬이 있었고 데모로 이 사랑할수록을 한번 쫙 불렀던 걸 너무 좋아서 그냥 앨범이 바로 신어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새로 부르지 않고 그 데모 버전으로 바로 이제 앨범에 넣었다 그만큼 잘 부르셨구나 그만큼 그 감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시고 형과 목소리가 비슷한 친동생 김재희 씨가 보컬을 이어받아서 이 노래를 불러서 그것 또한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발라드의 민족 우리 팬들과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소감 어떤지 한번 말씀 드리고 발라드의 민족 나오면서 이렇게 태희 선배님이랑 좋은 시간 좋은 얘기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멤버들이랑 또 하나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범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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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다음 주도 찾아뵙겠습니다